제시의 신곡이 뭐예요? 쟤가 끄고 있지 유 크레이지 크레이지 제시의 슈어티비 회원님? 회원님? 자세 좀 봐드릴까요? 딱! 이렇게 하시면 세대사도군에 힘이 안 들어갑니다 하하하하하하 누구세요? 근데? 저 운동 쉽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말왕? 말왕? I'm 말왕 I'm 말왕 You see this? You see this? 나 이사를 위한 인터뷰 안 할래 구독, 좋아요, NLRT 오늘의 제시의 슈어티비 핫한 유튜버가 나왔어요 구독자가 75만명 750,000? 핫하네 와우 말왕씨가 나와줬습니다 어저께 사진을 봤어요 그래서 오 다 핸서 거기다 나랑 동갑이더라고 어? 88이에요? 예이 와우 I think you're my 누나 I think you're my you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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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냐면은 야 너 나 하자 새로 오네 애기야 이놈아 아니 왜냐면 제가 유튜브도 막 안하고 이랬을 때 인플리랩스타 같은 데도 있었으니까 내가 데뷔를 15살 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제가 막 30살인 줄 알아요 Your name is 말왕? 예스 왜? 롱 길어서 무구? 무구? 뭐가 길어? 아니 왜 웃어? 아니 뭐가 길어? 제시 왜 웃어? 왜? 내 머리가 길어서 그 말쌍이.. 말쌍이.. 아 왜 그래? 아니 나 아니 얘가 먼저 그랬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머리가 아니 잠깐만 잠깐만 머리가 길어서 마랑이다 또 말처럼 뜨니까 아니 그냥 왜 웃어? 제시가 먼저 웃었잖아요 그쵸? 아 준비해왔어요 진짜 팬이라서 Really? For you 진짜로 제시 내게 문제를 제시 내게 문제를 제시 내가 바로 보는 그곳 혹시 아니 네가 필요한 건 그냥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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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니 왜? 아니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 같아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야! 무슨 말인지 알아서 못 알아겠어 오케이 남았어 나 아직 남았어 두 마디 남았어 두 마디? 오케이 네 치타 오버케인 언프리 랩스터 제시 오버파워 언프리 랩스터 음 음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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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 feel like goosey 어쨌든 우승자는 치타지만 The real win is me 그쵸 아 이제 영화니까 알아듣네 이게 봐봐 이게 왜냐면 봐봐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뒤에 아는데 좀 엥 그래 좀 약했어 랩이 처음이니까 그럼 이제 랩 뭐 그렇게 들었고 네 이제 운다네 아 근데 한국말은 이렇게 못 알아 듣지 않았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Secret Garden Interview Horse King이 네 Sit Up을 잘한다고 들으니까 한 번 보여주세요 아 그러면 제가 좀 벗어야겠습니까 디오로는 발랐어요? 디오로는 발랐어요? 어 저는 아직 그건 안 바로 봤는데 오마이갓 손이 났다 야 이미 살짝 뭐가 냄새 나왔네 아니 와 머리가 약간 말같은 머리네 일부러 그렇게 안 본거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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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 난 운동 유튜버에요 아니 야 리액션 그렇게 해줘야지 그러면 뭐 이럴 수도 없고 아 받아준거지 근데 몸 좋네 몸 좋네 이어 왔어 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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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얼마나 더 이제 이거를 계속 할 거야. 그 질문만 계속 대답을 해야 돼요. 운동 유튜브 목표가 있다면? 전 국민이 운동 쉽고 재밌게 할 때까지. 오늘 샤워했어요? No. You nasty. 연예인이 제일 좋아하는 여자? That's it. 왜? 당도람이 너무 좋았어요, 당도람. 당도람이 뭐예요?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아, right. 제시 신곡이 뭐예요? Feel like a Gucci. You crazy. You crazy. 그 몇 년 사이너로 해대. 야, 빨리 올라와. 현재 여자친구 있나요? Nope. 어떤 여자 좋아해요? 키가 168cm 이상이고 어? 난 168cm인데? Like 36cm, 24cm, 38cm 정도? 36cm? A older woman 좋아하네. 아니 왜? 36cm이면 자기가 우리 동갑이잖아. 아니. 아! 아! 와! 와! 되게 못됐다. 아니 뭐 못해! 몸이 좋은 사람은 정력이 좋다? 질문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그거 한 번만 해석해주세요 하면서. 더 좋넣음으로 편하게 될 것 같아. 더 좋은 사람은 더 좋더라. 오... 오, 추우! 오, 추우! 오, 추우! 천수 인터뷰 들어올 때 되게 변태의 짓을 했잖아요. 내가? 왜 뒤에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자세를 봐주기 위해서? 운동은 자기 만족을 하는 거야, 여자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 나는 항상 이거 궁금했어. 남자들 운동할 때 자신에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는 친구들도 여자 꼬시려고 운동을 한대요. 미국에 있었을 때 그 레이시즘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극복하고 많이 싸웠어요? 도망가녀서 왜 도망가? 아이고 운동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서부터는 나한테 안 덤볐죠. 나는 뭐 뒷걸고 덤벼. 손님이 갑자기 왜 아니 이분 왜 그래요? 진행이! 진행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진행이 지금 안 돼요. 운동을 하잖아요. 여자가 뭐잖아요. 어떻게 꼬셔야? 쉬워요. 나는 안 쉬워. 근데 어쨌든 오케이. 이렇게 해봐요. 자 펄피고 네 살짝 막아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작업거린다고? 아니 잠깐 시작도 안 했잖아. 아니 난 거울로 못허지. 아 보였어? 아니 잠깐만 이러면 아 여기서 보기가 너무 웃기다. 보세요. 뭐? 뭐 보세요? 나 뭐라고? 그렇게 처음 시작해요 보세요. 저는 저기요 잘 안 해요. 오케이 보세요. 네 보세요 다 봤잖아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커피? 노! 나 같은 사람은 약간 강한 여자는 너 이렇게 했어 나.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못 봤는데? 오케이 나중에는 한 번 나한테 자꾸 걸어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남자가 대놓고 하는 건 좋아.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나 봐요. 나 봐주세요. 하하하하 날 뭐라고 눈을 맞춰야지. 커피? 1. 땀을 많이 흘리네요. 땀을 많이 흘리네요. 운동했으니까. 남자는 땀 흘릴 때 섹시해. 레디! GO! 내 유튜브 슬립은 얼마? 빨리 말해! 5, 6! 샤워를 하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다. 그럼요. 나도, 나도. 나는 샤워를 하고 바로 옷을 입지 않는다. 네, 지금 돌아다닙니다. 나도, 나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정말 완전. 나도, 나도. 여자한테 진짜 인기가 많아. 너한테 되게, 남자한테도. 건강 음료 인터뷰. 이번 코너는 건강 음료 복불복. 준비됐나요? 네, 나는 럭키. 가이, 제시! 항상 럭키 넘버는 이겁니다. I go for... 넘버 원! 넘버 원!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비타민C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기미, 주근깨 예방 및 피부 미백에 좋습니다. 두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11. 11. 왜 웃죠? 식초! 비타민 및 무기질의 체내 흡수를 도와주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왜 웃죠? 하지 마세요. 내가 고른 거 넣어주세요. 내가 고른 거. 건강하게 먹고 갈 거야. 다음은? 다음은? I go number 20. 20. 20. 20. 2. 2. 생강. 생강. 생강은 감기로 인한 오한, 발열, 구토, 가래, 해수 등에 좋습니다. 16. That's it. 16. 16.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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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버 섹스! 넘버 섹스!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엄청 건강한 거예요. 맛있는 걸... 건강 주세요. 근데 이거 하나도 진짜 뻥 안 치고 다 좋은 거야. 오케이? 휴발 아니에요? Let's go baby. 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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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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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똥 먹어본 적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나는 제시가 이거 한 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요? 제시TV! Let's go! 와아 진짜 잠깐만 내가 여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솔직히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오마이갓 이걸 다 마셨다고? 다 마셨다 진짜 똥만 나 오늘 이제는 마사지 인터뷰 타임 마사지 선생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 좋겠다 마사지까지 더 밟다 오 시원해 보여. 오늘 인터뷰 어땠셨을까요? 제시 보니까 너무 좋았고 아 이게 진짜 연예인 보는 느낌이라니까. 아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진짜 보니까 제시가 진짜 친구 이런 얘기를 해야지. 오늘 보니까 어땠니까? 제시가 진짜 친구처럼 다정하게 잘해주고 아 너무 억지로 말하자 지금. 구독자들한테 한마디를 전달해주세요 빨리. 아 우리 마랑TV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아니 좀 더. 아니 내 소프트웨어. 아니 내 소프트웨어. Not yours man. This is 제시 쇼. 아 죄송합니다. 저는 진짜 팬이었거든요. 그래도 더 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시. 제 타이틀이 뭐라고 그랬죠? I feel like a Gucci. 오 마이 갓. 안 되겠다. 마사지 고마워요. Who'd I be? 코너 속의 코너 마랑TV의 홀스킹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 씨. 제가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요? 응. 우리 마랑TV 구독자분에게 한마디만 좀 해줄 수 있나요? 오늘 보니까 착해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목쪽이 뭐야 넌? 뭔 소리야 이거? 와 이거 마사지 받으면 이렇게 된다. 나는 누수, 웨더, 날씨도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머리고 오빠는 이것만 좀 해주면 돼 옆에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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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